안녕하세요 호주알비 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땅이 좀 있는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풀이 너무 자라서 골칫거리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초제를 한번 뿌려 볼까 합니다 마침 드론으로 방역을 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도 도와줄 겸 오늘은 드론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